한국의 음료수 안녕! 오랜만이네! 잘 지냈어? 아 나는 요즘에 집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집에서 연습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 밥은 먹었어? 밥 챙겨 먹어봐야지 꼭 밥 챙겨 먹고 내 생각 하면서 나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 나 많이 기다려주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도 되겠으니까 항상 나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고마워